비닐봉호 1, 2, 3 비닐봉호 1, 2, 3 비닐봉호 1, 2, 3 아 뭐하지? 터져라 폭탄? 터져라 폭탄 모드 한번 해볼게 오늘은 민속촌 가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루시란다 루시말고 나 그거 샀잖아 그네같은거 의자 아 떨려 나 1등 왜이렇게 헷갈려 와 빠르다 야 이거 할 수 있어? 야 잠깐만 뒤져 야 우유 되게 빠르다 무섭네 퍼져라 폭탄이 이렇게 어려운건가? 야 이거 어떻게 해! 아이씨 다주다주님 고마워요 야 나 이정도면 잘하는거야 야 잘하네 소프터도 고마워요 포기해 포기해 못하는거 포기해 그냥 아이야 아 야 1폭탄 터지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아 나 저폭탄 저기 옆에 있네 민님 옆에 있네 민님 고마워요 아 Tsai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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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돼서 빠져들고 있어 이럴 줄은 몰랐어 나도 내가 놀러와 Oh my god 지금 내 심장은 cross boy Oh my god Oh my god 내 심장은 cross boy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지금 내 심장은 cross boy Oh my god Oh my god 야 진짜 손가락 못 허달아야 되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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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okay, it's okay 괜찮지가 못해 Oh, 떠나라 여기서 어디든지 좋아 조금 더 탈로가 저기 문구까지 아, 야, 하지마! 하하하 나 울고 있는데, 내 표정? 어? 한 번이었나? 어 고정 춤춘다 드디어 어 으악! 안 돼! 무대에서 이러면 혼난다고 이거 크, 마지막에 쳤어 그래도 자, 질 땐 질 땐 질 땐 하하하 어, 진짜 빠르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지 아, 노래는 빠른데 내가 저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야 자, 오늘은 터저러 폭탄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모드로 하면 내가 못 이기니까 터저러 폭탄 모드로 내가 이겨주지 자, 다음 판 다음 자유 5채널로 오세요 자유 5 사무라이 하트야 이게? 나 노래를 몰라 뭐야 이거 뭐 애니메이션이에요? 뭐야? 이게 이, 빨리빨리 방이 차서 대기를 잘 하셨다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종일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앤이 노래에요? 아, 이 노래 좀 유명한가봐 다 아시네 사무라이 하트라는 앤이 재밌나요? 나 은홍 몰라 와 90% 하나 있어 자, 3등 아, 5등 됐어 와, 스페이스마 호우 선행님 오류니김 왜요? 나 우유빛 선행인데 우유빛 선행 제가 우유빛 선행 제가 우유빛이잖아요, 피부가 저는 그 게임 닉네임 지을 때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페러는 섹시 선행 그리고 메이플은 디컵 그 여자 거짓말 친 적 없습니다 로우 비트는 우유빛 선행 4등 조금더 조금더 로우 로우 시원 4등 오우 오우 발음 닥처럼 리듬을 타줘야 겠어 닥처럼 3등 나쁘지 않고 어느 각도가 좋냐 이거 나만 못보냐 이거? 이 각도 고정할까? 아 나다 다 나다 2등 나쁘지 않냐 안돼 터졌다 맞췄어 근데 외웠어 야 이거 아니면 어떻게 외웠냐 이거 스페이스바 아쉽다 스페이스바였으면 옛날부터 스페이스바가 안돼 아 그래도 3등 나쁘지 않고 레드 피라미드니 초콜릿 5개 냠냠 고마워요 노래 좋네요 약간 저는 약간 일본 노래 좋아 약간 애니메이션 노래 되게 좋아요 애니메이션 아 맞아 스페이스바 승패를 자고 가죠 자유 채널 옮길게요 자유 1채널로 24시간으로 가자 입사심 없어? 이거 좀 느린거 이거 어렵나? 해보자 진짜 어려울거 같은데 이거 떨린다 나 떨려 너와 나 24시간 너와 나 24시간 넌 네 마음을 보여줘 어? 아 이 모드구나 잘하지 안돼 어 잠깐 노래 부르다가 아 너무 흥에 겨웠어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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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노래 부르면 안되나 너랑 나랑 애인하자 너랑 나랑 사랑하자 너랑 나랑 사랑하자 너랑 나랑 사랑하자 아 이건 좀 빠른거 했어야 된데 아 이거 러비타신분들이 적응 안되서 못하시는구나 하하 이걸 해야겠구만 다음판도 이거로 한번 해야지 이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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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는지 모른데 이즈섬 이즈섬 이거 다 클릭하시고 저거 흰색 부분에서 스페이스만 누르면 돼요 이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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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못쳐도 되지 생각하니까 다 안쳐도 된다 했는데 이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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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다 안쳐도 하나만 치고 스페이스만 잘 쳐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타 게임이라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다 안쳐도 스페이스만 눌러도 돼요 정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치는 개수만큼 아 야 이거 이게 더 스트레스받아 나 지금 아 저거 흰색 부분에 스페이스만 치면 돼요 너무 욕심 과한 욕심 너무 욕심이 과해 나 지금 아 나 스트레스받아 너무 스트레스받는 거 아냐 이거 아 이씨 그렇게 쳤어 댄스 댄스 아 나 밀리겠다 야 저거 아 안 밀리네 타인이라 나구나 아 너무 빨리 쳤어 아 욕심 안 부리 얘기 아 안파만 더 할게요 방파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러우비트 연습 스페이스만 연습곡으로 시앤블루 러브가 최고라고? 알았어, 한번 해볼게요. 다 다음 판 해볼게요. 1등 점수가 안 보여요. 로고 옮겨드릴게요. 녹화본에서는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드릴게요. 옮길게요. 채널 자유2로 옮길게요. 토이? 이거 좀 많이 느릴 것 같은데, 손의 이별 해볼까? 간다. 아, 스페이스만 잘하자, 진짜. 거면 진짜 되는데. 아, 망했어. 옆에서 터지니까 나 좋아하는 거, 웃는 거 봐, 나. 진짜 재수없다, 나. 아, 왜 안 돼, 저 스페이스만. 아, 나 5등이야, 스페이스만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원, 쉭! 원, 투. 어, 이제 좀 느리게 해야 되나, 더? 원, 투, 쓰리, 오. 원, 투, 쓰리, 원, 투. 어, 쓰리 로 해야 되네. 원, 투, 쓰리, 이렇게. 땐, 땐. 원, 투, 쓰리. 지윤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땡큐. 어서와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아닌 것 같은데. 끝났어. 야, 이 가사의 이제 튕기는 거 끝났나 봐. 끝났어. 3등이라도 가자. 노란, 노란 순위권까지 가자, 제발. 나 할 때 스페이스만 나와라, 제발. 나 할 때 스페이스만 나와라, 제발. 아, 제발 이게 난데, 이제. 스페이스만 나와라, 제발. 스페이스만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스페이스만 없어라, 제발. 스페이스바 없어라 너 스페이스바 어우 다행이다 3등 나이스 폭탄이 중요하네 폭탄 때문에 나 지금 3등 됐어 여은님이 와우 못 채워가지고 제발 이대로 끄덕 3등 야 나 이제 좀 잘하는데 그쵸? 3등 네 채널 옮겨서 할게요 미니 마우스니 시컨 안개 맞았습니다 땡큐 이제 자유 말고 아이돌로 옮길게요 중복이 많아도 이게 선착순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중복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해주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감사하단거죠 그렇다고 양볼 안해준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선착순에 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선착순 드셔서 여러번 하시길 양볼 안해준다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욕은 하지마요 한마디로 그냥 부러우면 니들도 해 이런 느낌 이렇게 나도 너무 좋은걸 널 꿈에 알면 나도 널 느껴 우린 어제 처음 만났지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널 꿈에서도 널 만나고 싶어 기분이 좋아서 널 만나고 싶어 기분이 좋아서 널 만나고 싶어 기분이 좋아서 널 만나 아 아니 스페이스바 3개나 나왔어 코미님 3개 고맙구요 아 에스테닛 10개 초콜릿 냠냠 고맙습니다 꼴등됐다 하기 싫다 나갈까? 하기 싫어 나갈까? 나갈까? 널 꿈에 알면 나 뭘 널 느껴 우린 어제 처음 만났지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널 꿈에서라도 난 만나고 싶어 널 꿈에서라도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저거 폭탄 때문에 꼴등돼가지고 이제 아이돌 6이에요 아이돌 채널에서 막판하고 이제 러비트는 종료할게요 벌써 막판할 시간이에요 아이돌 채널에서 막판할 거니깐요 아이돌 채널로 오세요 아 아 짜증나네 진짜 폭탄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 아 폭탄 때문에 아 아 아들 몇인지는 저도 가야돼서 모르겠어요 아 먼저 말했다가 내가 못 들어가면 안되니까 스페이스바 연습은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아 스페이스바 연습은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아 스페이스바 연습은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아 아 여기 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